자유로운 곡선으로 다양한 행복을 그리다 안녕하세요. 커브사인으로 활동 중인 일러스트레이터 정태훈입니다. 커브사인은 부드러운 곡선을 통해 자유로운 행복을 그린다는 의미예요. 제 작품에 많이 나오는 오브제는 구름인데요. 구름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행복과 자유로움을 상징하죠. 그래서 Y 아티스트와 에뛰드 순정 콜라보 작업에도 구름을 주요 오브제로 사용했습니다. 순정과 어울리는 자유롭고 순수한 구름 위에서 지구를 위한 활동을 하는 Y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는데요.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는가 하면 반려동물과 산책하며 플로깅을 하기도 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비건 인증을 받은 에뛰드 순정과 자유로운 Y의 만남 Y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밝고 행복한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저에겐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에뛰드 순정 비건 콜라보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에뛰드 순정입니다. 감사합니다.